1번부터 보면 여기 있는 지문들만 잘 이해하셔도 지금 1, 2월 강의에서는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지적소관청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배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모든 토지, 소재까지 나와 있으면 이것은 지적소관청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죠 그래서 지적국정주의라는 거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중 옳은 거 틀린 걸 고르세요 라고 하면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2번은 양입지와 관련된 내용인데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입지가 될 수 없다 300이 아니라 330 330이 딱 100평이라는 거죠 3번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대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임자가 아니라 산자를 붙이는 것이죠 이런 것도 시험보다 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죠 4번 지번은 본본과 부본으로 구성하되 본본과 부본 사이에는 줄표시 또는 의자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줄표시로만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의자로 읽는다는 거죠 의자로 읽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죠 다 틀렸네요 5번 지번은 지적소관청의 지번 부여 지역별로 이런 데는 지적소관청의 주호가 됩니다 지번 부여 지역별로 지번 부여 지역은 동이나 리를 말하는 거죠 차례대로 북동에서 남서로 수차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북서 기본법이죠 북서에서 남동이죠 틀렸죠 6번 신규등록의 경우에 지번 부여 방법인데요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본에 부본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죠 인접토지 본본에 부본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외가 있죠 7번 보시면은 등록전환 우리가 등록전환은 안 했지만은 신규등록이나 등록전환이나 지번 부여 방법이 동일합니다 등록전환은 우리가 토지에 이동할 때 우리가 그 4장에서 다룰 거예요 등록전환 대상 토지가 그 지번 부여 지역에 신규등록이라고 고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똑같기 때문에요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하는 경우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또 여러 필주로 돼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에 최종 본본 다음 순본부터 본본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맞죠 이런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는 본본으로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맞죠 6번 7번은 자 8번은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위의 필지 중 한 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요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최종 본본 다음 순번에 본본을 순차적으로 부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본본의 최종 부본 다음 순번에 부본으로 부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본 부본 이렇게 많이 나오면 맨 마지막에 과연 본본을 부여한다는 거냐 부본을 부여한다는 것이냐 이것만 좀 기억하셔도 돼요 그래서 분할에 있어서는 최종 부본 다음 순번에 부본을 부여하는 거죠 부본 그러니까 본본이니까 바로 틀린 것이죠 자 9번은 합병의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가 합병 전에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선순위 본본을 부여하는데 본본을 부여하는데 신청을 할 때는 그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해야 된다 맞죠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읽어보면 다시 기억나죠 처음 할 때는 저는 새로운 것이지만은 두번째 세번째 하다보면 다 익숙해지면은 이제 쉬워지는 거죠 자 오늘은요 이제 55페이지 또 뒤에가 있었네요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듯이 자 10번입니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 자 지번 변경이에요 자 지번 변경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번 변경할 때의 지번 부여 방법은 지적확정증량 실시지역 즉 도시개발사업시행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과 동일하게 부여한다 라는 걸 먼저 기억하시고 나아가 이렇게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새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의 상급기관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여기서 대도시라고 하는 것은요 광역시의 특별시는 아니지만은 그 시 안에 구를 두고 있는 시가 있어요 수원시 성남시 뭐 이런 게 되겠죠 천안시 이런 경우를 우리는 대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에 수원시 같은 경우는 안에 구가 있잖아요 이런 구는 자치구가 아니에요 광역시 특별시 안에 있는 구만 자치구로서 우리가 선거하는 사람들이고 수원시 안에 있는 구라들지 천안시 안에 있는 구들은요 이것은 자치구는 아닙니다 구청장 따로 뽑지 않아요 그러나 자치구는 아닌 구를 두고 있으면요 이런 시를 우리는 대도시라고 하고요 이럴 때도 지적소관청은요 자치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도시시장은 지적소관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의 상급기관으로는 시도지사뿐만이 아니라 대도시시장도 되겠죠 대도시시장도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되니까 상급기관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은요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심화광의 시간에 3, 4월에 다시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것이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장군수구청장의 의미가 있는가 하면 중앙행정기관의 하부기관의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다릅니다 두 가지가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요 자치구구청장만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건축물대장 이야기를 잠깐 할 텐데 등기법 들어가면 건축법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동법에서 다루실 텐데 거기 건축물대장은요 지방자치사무예요 그런데 지적공부는 국가가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사무예요 국가사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사무였을 때는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자치구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국가사무를 대신 행하는 행정청으로서의 구청장 역할을 할 때는요 지방자치단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든 자치구가 아니든 상관없이 구청장은 다 지적소관청이 되는 거예요 국가사무를 처리하느냐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처리하느냐에 따라 틀려지는데 어려운 거죠 이게 어떤 사무마다 국가사무가 있고 자치단체 사무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용어가 조금 달라져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좀 깊이 들어가니까 우리 그 지적공부와 관련된 사무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이때 지적소관청의 시장군수구청장 할 때는 자치단체냐 아니냐 이걸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국가의 하부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치구구청장이든 자치구구청장이든 모두 지적소관청이 된다는 겁니다 자 자 자 자 감사합니다.